끓입니다. 없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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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류 쪽으로 힘을 더 줄 거라서 그쪽으로 힘 더 들어가면은 좀 더 한국어로 좀 더 오지 않을까. 사슈 초밥입니다. 사슈 초밥입니다. 왜 여기? 훔쳤어. 왜? 내 금쪽같은 이유. 고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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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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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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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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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당면은 다진마늘을 뺏어 보이고 다진마늘을 넣은 후 소금 소금 치즈 멸치 치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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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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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